이야~~ 마음에 드는 날 한 번 더 끝!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유키 채널의 유카예요 오늘은 로핸디가 첫번째 린이용식을 먹을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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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핸디 에? 너무 쌍꺼풀 생겼어 로핸디 쌍꺼풀 생겼어? 우와 진짜 로핸디 쌍꺼풀 생겼는데 벌써? 우와 이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어? 하핸헣 어핸헣 오늘 이유식 먹는 날이야 첫 이유식 같아 아직 기분 좋지? 들어가세요 네? 이제 한준비 됐어요 들어가세요 자아~~~~~ 루한 세트에~~스 자아~~ 자아~~~~~ 루한 세트에~~스 요이쌰 루한 루한 미유인 루한 세트에~~ 루한 세트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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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한 루한 콩콩콩 콩콩콩콩 문야 너 주세요 아이유 루한이 루한 아아 루한이 아아 아아 루한 루한 요리해! 망했다. 응? 응 맛있어? 틀린다, 안 되는데.. 간다고 하라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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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해 귀여워 이게 뭐야 어떻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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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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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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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로우에게 소감이였어. 소감이였어. 어떻게? 아! 야! 야! 하하하하 그럼 이렇게 루한의 첫 루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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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루하! 네 할 Shepherd! 너의 첫ancesee 오늘 끝까지ül imagin fraud기 때문에 저는 열정 우리가 함께 루하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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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하렴! 그래서 내 선생님이 먼저 먹었으면 antibody가 Pokémon을 준비 pure responsável요! 그럼 인스타그램, 틱톡 팔로우, 챈넬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